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핫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애정과 사랑의 표현으로 주인을 핫는 행동을 보입니다. 저희는 강아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중 하나로 주인과의 유대감과 신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강아지는 주인의 손을 핫음으로써 주인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 음식이나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손을 핫는 행동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가 불안 또는 두려움을 느낄 때 주인의 손을 핫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진정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진정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핫는 이유는 강아지의 성격, 상황 및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강아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강아지의 신호와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핫치는 것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훈련을 통해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 발, 입을 핫는 행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핫는 경우 강아지는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강아지가 주인과의 유대감을 나타내며 주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아지가 주인의 발을 핫는 경우에는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나 경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아지가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주인의 입을 핫는 경우에는 먹을 거나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입술이나 얼굴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들은 강아지의 성격과 개별적인 특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강아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해석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동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훈련이나 지도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